너무 부담스러운데? 너무 큰데, 이거? 이러면서 퇴장했네. 이 노래는 잘 모르겠네. 이번 여름 안에 비밀봉 그렇게 물때는 해 던진 상황만 짙어진 일이 이루어질 때 더 맘을 맞추기 위해 잘 하네. 매일 같은 명품과 카페에 끝도 전에 여길 수 없네. 내가 매일 찾아갔고 곳에 상대의 날 찾아오네 그래드제를 댄서분들이 이렇게 먼저 스탠바이 해주시면 그냥 노래 나오는 거 맞춰서 가수에서 바로 나오는 거 같아요 너무 눈부셔 여기, 슈퍼스타의 탕후라인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서프라이즈 볼이라고 풍선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걸 터트리면 뭐가 나오나봐 찌르는 투명 테이프로 구멍을 잘 붙여주라고 어? 이거 뭐야? 이거 나랑 자르구나 어머 귀엽다 한번 터트려보겠습니다 우와 뭐야 이거? 마술 아니야? 이것도 터트려야 되는 거야 근데? 안에 있는 건 어떻게 되었나요? 네 이것도 터트리는 건가 봐 이거 터트리는 거 아니었나 봐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스카스링만 한 번 붙여 우와 이거 터트리는 거 아니었나 봐 우와 아 웃어 기장회견을 하나 왔습니다 눈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눈물 흘리면서 깨가 겹고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늘 가요비엔 손 흔들어주세요 아 오지오프진 아시외 찬리에 우리 대만에 있는 엑소엘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고 비행기 이렇게 타고 오면서부터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대기실이 굉장히 조용하고 이렇게 혼자 대기실에 있으면 혹은 호텔에 이렇게 있으면 좀 되게 적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근에는 세훈이랑 둘이서 해외를 많이 다녔었는데 둘에서 또 혼자로 넘어오니까 조금 그런 기운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공연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자! 정신! 불에! 불에! 아우더? 예! 저도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. 오운완이라는 말이 있어요. 오운완 세이카 해갖고 오늘의 운동을 완료한다 약간 이런 줄임말인데 뭐 그런 느낌의 사진이고 요즘에는 거의 진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. 일주일에 적어도 다섯 번 이상은 운동을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. 평소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가사를 좀 풀어보고 싶다 하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문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핸드폰에 항상 이렇게 써 놓습니다. 이거는 관리를 받는 사진이에요. 제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. 너무 예쁘죠?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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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고통을 잘 못 느끼거든요. 이런 미세한 것들이 저는 치과나 뭐 피부과나 그런 거는 좀 아프더라고요. 눈물도 조금 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. 농담농담. 에이컨 씨 네 그래 1 2 한 번 한 번 더 3 2 1 이렇게 하나가 정해진다 3 2 1 감사합니다 우리 공사원은 저희에게 앉아있는 곳이 Q. 둘 셋 아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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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톡톡 5. 5. 5. 5. 5. 잘못된 거 아니야? 5. 5. 5. 6. 5. 5. 5. 6. 5. 6. 7. 5. 5. 6. 왜 이렇게 탔어? 10. 같이 운동하는 기분을 들게 하는 그런 앵글 다음 곡은.. 네, 찬일씨 괜찮으시면 저희 리허설 종료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귀 뽑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G19 X 37 K2, K2 3초. 마지막 K-42 축하드립니다 홍콩의 일을 찾는게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호흡 isti 축하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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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영상은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성공!! 이 노래는 진짜로! 다행히 이렇게!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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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다들 잘 안 들리는? 목소리가 잘 들리는? 다들 잘 잘하셨어요 다들 잘 안 들리는? 1, 2, 3 1, 2, 3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들 한번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, 기를 좀 먹으시고 retrie surreal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오우 질 수 없죠? 준비됐어요? 제가 준비하고 supre tampoco?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둘 세игрará 축하합니다! 축하합니다! 초는 없지만 한번 소원을 불러 보겠습니다. 슬기고라클링이니까 우리 멤버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싶습니다. 유영호입니다! 화이팅! 여유도 없을 때 주저앉아 나의 발끝만 보일 때 그 자리에 머물러도 돼 We will be fine 그냥 우리 홍콩에서 첫째 날 우리 팬콘 더 이터니티가 끝이 났는데 우선 여기 되게 넓고 소리도 너무 잘 들려주시고 너무 재밌었고 오늘 이 기운 잘 이어받아서 내일까지 잘 마치고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뵈야죠! 감사합니다! 안녕! 마지막! 홍콩에서의 마지막 팬콘 가시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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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열 팬콘이지만 나오는 노래는 계속 새찬 노래야 세훈이 어디 갔냐? 어제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시간 다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한국에서 화보차장이 있었는데 그때 짜레를 데리고 가서 같이 메이크업을 받는 그런 사진입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바닥에 뭐가 떨어졌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클리닉 이렇게 그냥 잡 Canyon 잡 Canyon 이거 동점 와 와 와 와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맨날 이렇게 막 이거 그 뭔지 아시죠 계속 이렇게 뭔가를 내리고 있는데 물론 그런 시간도 너무 좋지만 효율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 지금은 좀 이제 크기를 키우고 있어서 배 말고 팔이 자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모래의 그리고 또 시간을 달라고 불러봅시다! B. FW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아주 많아요 B .. 모두 좋은 것 같아요 왜요? 생각하고, 어떻게 생각할까요? 정답은? 정확한 답은 놀라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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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깜짝 선물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제가 홍콩에 공연을 하러 오게 되면 지금보다 10배 정도 긴 공연 시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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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마 올해의 마지막 팬콘일텐데 이렇게 잘 맞춰서 일단 너무 좋고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네요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어요 안되겠어 빨리 노래도 빨리 내고 앨범도 내고 홍콩도 그리고 아직 못 가본 여러 나라들도 빨리 가야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너무 막 근질근질 거리네요 뭐야 야 너희 뭐하냐 뭐해 너무 친한 거 아니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잘하는 저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미안한데 이거 초가 다 없어져서 약간 악마 소환하는 그런 느낌인데 와우 대박 대박나게 해주세요 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쩐지 딱 들어왔는데 물 다 꺼놨더라고 아이 로이유는 뭐야? 아이 서울유 같은 아이 로이유 옷 갈아입을까? 그래 수고하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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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제 생일을 위해서 이렇게 오빠 생일 축하드려요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estre 엄청 메인의 이자 사랑